국채 모기지 기간인 프레즈맥은 오늘 오후 2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4.35%,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83%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작년 이맘때보다 1.07% 하락한 것입니다. 융자업계는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최저치를 기록하자 재융자를 하려는 신청자들을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 정도의 30년 이자로 페이먼트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재융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15년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원금하고 이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15년으로 하면 원금이 굉장히 많이 깎이잖아요. 처음 첫 달부터 원금이 이자보다 훨씬 많이 깎이니까 재융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선호하세요. 모기지 이자율이 1%에서 1.5% 정도 차이가 날 경우 전문가들은 재융자를 신청하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 융자 금액의 2%에서 2.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융자 하더라도 에스크로도 오픈해야 되죠. 롬피도 내야죠. 파이낸스 차지들 들어가는 것들이 한 2.5% 되거든요. 그거가 다 커버를 받으려면 적어도 1.5는 이자율이 차이 나야지 재융자 하시는 게 좋으세요. 비즈니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체들은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보다는 페이먼 부담이 적은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신청하라고 융자업계는 추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경기 상황에서 30년 또는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